수작에 대해 수작하는 시간! 빼어난 작품을 알아보고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역량 있는 신의 아티스트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미술 애호가들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기회가 될 신진 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 그 첫 번째 포문을 열게 된 이곳은 서울의 한 갤러리인데요. 이곳에서는 작품이 무한복제되며 재생산되는 온라인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새 프로젝트를 이끌어주실 이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제가 아트 프로모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건데 작가를 알리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컬렉터들한테 그런 작가들의 그림에 대해서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쏙쏙 골라내 소개해 주신다는 민희식 대표를 소개합니다. 미술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정답은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제 보다 더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그림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그 공부를 하시기 전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그림으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전시회를 둘러보다 한참이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걸 보니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을 만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에서 제 눈에 가장 확 띄는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 프레임 안에 있는 그림은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 유명한 모나리자죠. 작가의 의도를 제가 짐작한데 뭔가 여기에는 오마주보다는 약간의 어떤 비판? 어떤 그런 시각으로 이 그림을 이 프레임 속에 집어넣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갤러리를 감상하러 갈 때는 이 도록은 필수적으로 챙겨봐야 될 자료인데 이 도록을 보면 이번 전시회 개인전의 제목이 위 위 위예요. 그건 뭐냐면 무한복제를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것도 또 한 번의 복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왜곡된 걸 보면 여러 번 무한복제됐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처음 보는 그림이 새롭지만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군요.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관계자를 통해 작가와 작품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박설화 전시회를 기획한 갤러리스트 박성민입니다. 박성민 갤러리스트도 소개합니다. 작가와 작품을 찾아내 가치와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전시장의 작품이 새 주인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갤러리스트 그리고 그 박성민 작가한테 어떤 가능성을 캐치하셨어요? 저는 아주 무궁무진한 걸 봤어요. 자기 틀을 깨지 않고 거기서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여러 단계를 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단색화가 유행하고 또 그다음에 단색화들이 상업적으로라든가 테크 면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은 힘을 줘서 이끌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태를 바꿀 만한 역량을 가진 작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작품의 가격을 논하는 건 좀 작가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구매를 하는 컬렉터 입장으로는 지금 이 작품, 저렴한 작품 가격으로 나중에 아주 큰 효도를 할 작품이 아닐까 재테크적으로 효도를 할 작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가치를 알기 위해선 그림을 자꾸 보면서 안목을 기르는 게 방법이겠죠? 이게 이제 키치아트의 가장 대표적 작품이고 제프 큰스는 설치 미술가 중에 가장 비싼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그 작품을 이렇게 왜곡을 약간 변형해서 왜곡을 시킨 거죠? 이제 일반인들이 잘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제프 큰스인지 누군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미술 공부도 시켜주고 그림 안에서 그림 안에서 미술 공부도 시켜주고 그런 작가고 또 이 작가가 언제까지나 이 화폭에 전시회를 통한 전시회를 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다른 주제를 삼았을 때 이 작가가 보는 시각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까 저는 너무 궁금하고 미술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어디선가 봤을 법한 작품들이 박소라 작가의 작품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르네 마그리트의 대표작 이미지의 반역부터 설치 미술계의 아이콘 제프 큰스와 카우스의 작품까지 유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공간을 기발하게 재해석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지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 작업실이 장흥에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같이 가시죠 아우 좋죠 네 과연 어떤 모습을 한 작업 공간에서 수작들이 탄생된 걸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작품하고 계셨었어요? 저희 갤러리에 오늘 오셨는데 작가님 너무 궁금하고 작업실도 겸사겸사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모시고 왔어요 기존 예술의 이미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재해석하고 표현하는 신의 아티스트 박소라 작가를 소개합니다 저 갤러리에서 일단은 감동을 받고 와서 참 이 아텔리에도 되게 궁금했고 일단 무엇보다도 작가님이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이죠 뭐 작업실은 별거 없고요 여기는 지금 개인전 중이기 때문에 완성된 작업은 거의 전시 중이에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작품들이고요 여기는 제가 작품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거진 완성을 다 해가는 작업물들이에요 이 작품은 언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초기작이에요 작가들에게 작품은 자식과도 같다는데요 특히 초기작품은 그 애정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림 속의 그림 이런 어떤 구도가 계속 어떤 전체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시 공간에 사람들의 사진들이 막 걸려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의 사진이 있어요 아 그러나요? 네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다시 작품을 만든 거죠 여기도 보시면 다 변형시킨 거예요 이것도 모자이크로 변형시켰고 이것도 마디에를 주면서 원래 단조로운 그림인데 이렇게 질감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시를 재전시로 만든 거죠 그리고 다시 전시를 하는 또 이것도 위, 위, 위 제목에 맞춰서 맞아요 또 무한복제한 과정 그렇죠 계속 이미지가 변형되고 복제되고 재생생되고 이런 자가 번식하는 현상들을 복제되는 과정성 네 네 이걸 만약에 전시장에 갖다 두면 또 누군가가 찍어서 온라인상에 업로드를 하면 그게 다시 또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순환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고 있어요 작가에게 직접 설명을 두르니 작품이 훨씬 가깝게 와닿는 느낌이죠 자신만의 확실한 색깔을 가진 박소라 작가는 언제 어떻게 아티스트를 꿈꾸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여러 작가를 경험해보니까 어릴 때 이런 자란 환경들이 많이 그림, 이제 본인이 그리시는데 많이 그런 게 작용이 됐더라고요 안동이라는 소도시에서 왔는데 손이에요 손 거기서는 갤러리나 미술관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 경험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있었던 거예요 미술학원에서 잘 그린다 하면서 상도 타오고 하니까 어머니가 나름 기대를 하시고 이제 미대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미대에 가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미술은 미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 그리는 거는 미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전시장에 갔는데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되게 난해한 것들이 많고 내가 미대생이고 내가 저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장을 가면은 나름대로 제안해서 크리틱을 해요 비평을 해요 저 작가의 저 작품 되게 좋다 어떤 점이 좋다 저 작품 되게 아쉬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상상을 제안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술적인 경험은 부족했지만 칭찬과 지지만은 풍족했던 어린 시절 그 힘이 스스로를 성장시킨 듯합니다 지방이라는 어떤 소외감 같은 게 있잖아요 하도 모든 게 다 수도권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러는데 뭐 안동 출신인데 그게 나한테 뭐가 문제인데 뭐 이러한 당당함? 좀 이런 게 느껴져요 만루는 제가 공개 없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사랑 아닐까요? 하하하하 너무 충분한 마무리 초반부터 이렇게 성공하는 작가는 없잖아요 창작가가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잘하고 있다 그냥 너는 네 길 가면 된다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면서 항상 든든하게 얘기해 주셨던 게 저한테는 되게 좀 있으면 안동 내려가면 현수막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안동이 낳은 딸로? 하하하하 남다른 작가 뒤엔 지켜봐주고 응원해 주는 남다른 부모가 있기 마련 생생정보 마당도 수작 1호 아티스트 박소라 작가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저희가 이 아틀레를 보니까 더 이렇게 작가님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탁이긴 하나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기증 받아서 도네이션을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1회다 보니까 그 작품을 가지고 또 도네이션도 하고 좋은 일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저 너무 좋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전시 공간을 그리다 보니까 스튜디오를 모티브로 해서 전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역시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작품 기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선한 마음을 좋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생생정보 마당의 스튜디오를 모티브로 한 작품 다음 주면 스튜디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작 1호 아티스트 박소라 작가가 품은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저 작가는 항상 노력한다 그래서 저 작가의 다음 전시는 또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작품 전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시를 한번 보고 또 가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드는 전시는 잘 없어요 그랬을 때 저 작가의 작품을 또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작품을 그리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역량 있는 작가들의 빼어난 작품을 찾아내고 작가와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는 신진 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 수작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아티스트 발굴 아티스트 발굴 gend Mus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